오늘 4월 28일 오전 일본 호카이도 와타시마 지방 서부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10km 최대 진도 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후 4시 46분에도 호카이도 우카라와 앞바다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7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4월 27일 목요일에도 오전 10시 40분에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5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전날인 4월 26일에도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오후 4시 52분에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7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의 경우에는 알파벳 어글자 모양으로 이런 형태의 지형은 대지진에 취약하여 지진학자들이 자주 경고하는 지역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일본해구와 쿠리레구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21일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슈에서 가까운 일본해구를 따라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도쿠와 호카이도 각지의 최고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호카이도 13만 7천명, 아오무리현 4만 1천명, 이와태현 1만 1천명 등 7개 광역지역에서 최다 19만 9천명에 달하고 건물은 22만 채가 전파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에서 가까운 지시마 해구 즉 쿠리레구를 따라 규모 9.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호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20m를 웃도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이 경우 사망자는 호카이도가 8만 5천명, 아오무리현 7,500명, 미야기현 4,500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에 달하고 8만 4천 채의 건물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6일에는 재작년 발표된 일본 해구와 쿠리레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작년 12월 16일 일정후부터 시작하여 일본 기상청은 호카이도와 동북쪽의 일본 해구, 동쪽의 쿠리레구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2시간 후에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호카이도 지역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22일 토요일 저녁 7시 42분에 일본 호카이도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 규모 2.4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카이도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올 1월 12일 오후 3시 47분의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토요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카이도 도마코마이는 인근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6.1, 강진 등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 그리고 최근 규모 5.4를 포함하여 9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이와태현 앞바다와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 도마코마이와 아우무리현의 지형은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많은 형세이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지진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어 오던 곳입니다.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27번의 연속 강진으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가 오가사와 라제도에 신경을 쓰느라고 놓친 지진이 최근 호카이도의 지진입니다. 호카이도 카미카와 지방 북부에서도 최근 규모 4.4의 강진을 포함하여 5번의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호카이도 네무로에서도 규모 4.2의 강진을 포함하여 4번의 지진 그리고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도 규모 3.6을 포함하여 3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18년 9월 6일 새벽 3시 7분 59초에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에서 규모 6.7 진원의 깊이는 37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곳이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호카이도 남부지역의 지진들과 인접한 곳이라는 점이며 이 지역들은 치시마 해구 즉 쿠리레구와 일본 해구 모두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일본 내각부에서 치시마 해구에서 규모 9.3 그리고 일본 해구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결국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치시마 해구 9.3과 일본 해구 9.1 둘 다에 포함되는 지역들에서의 최근의 강진들은 2018년 9월 6일 발생했던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지방 규모 6.7 강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고 있으며 이부리 동부지진은 최근 남부의 연속 강진들과는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2003년 도카이 근해에서 규모 8.0 강진이 발생한 것 역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